여기 안에 안내도 있어요 나 또 여기 일하는 사람 같아? 왜 나한테 불러? 그렇게 긴 거는 나 분명히 사진 찍고 있는데 누가 바로 광명 찍고 있는데 나한테 물어볼게 오늘 여기 와서 자리 잡았다고 생각했나보지 집을 내리긴 좀 이걸 먼저 빼고 뺀 다음에 오 진짜 한옥이다 오 좋아 마루는 없는데 진짜 좋아 대박 오 좋다 뭐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? 이렇게 배우는 건가? 대박 오 뭐야 우리 캠핑을 좀 갖고 올거야 바다 뷰 대박 너무 좋아 여기 방치구멍도 있고 팍 안올라가서 좋다 바람 되게 시원해 여기 침대가 있었으면 침대에서 딱 일어났을 때 딱 보였겠다 저희는 침대방이 아니고 온돌방이라 흡사할머니가 누워가 계시듯 할머니라는 이유 할머니 저거 좋아하는 그런 거잖아 할머니 이것이 사랑 이것이 사랑 자기를 이쁘게 염색했습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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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